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은혜로운 예배와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처방전 LOVE라는 제목으로 김동국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고 이후 헌금특송 시간에는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나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 특별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배우고 준비된 선물을 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주일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